대학 지역별 의대교육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대교육지원관계부처 TF가 운영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부처들은 회의에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에도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